비자금을 조성하고 공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웅 광복회장이 불명예 퇴친했습니다. 김 회장은 사과한다고 밝히면서도 사람을 볼 줄 몰랐다며 오히려 직원 탓을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보원처 감사 결과 7,200여만 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난 김원웅 광복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광복회 명예에 눈을 끼쳐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볼 줄 몰랐고 감독 관리를 잘못해 불상사가 생겼다며 횡령 책임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김 회장이 국회 카페 수익금을 양복 구매와 마사지, 이발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는 김 회장 개인 통장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회장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광복회 임시총회를 이틀 앞두고 자진 사퇴를 택했습니다. 광복회장이 불명예 사퇴한 건 1965년 광복회가 설립된 뒤 5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퇴 발표에도 내부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광복회의 일부 회원들은 내일 임시총회에서 이사진을 포함한 집행부 전원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화면 오른쪽을 눌러 SBS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베이징 올림픽 영상과 경기 소식을 함께 하세요. 저희 SBS 뉴스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